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너무 멀어가지고 나가면서 실제로 저도 오는 거 같은데요? 좀만 더 태도해 네, 이 정도 해볼게요 네 잘 던지시지 않으셔도 될까요? 원래 이렇게 덧맛하면 되나요? 네? 아니 어렸을 때 말할 수 없으시나요? 원래 질문 엄청 많았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 드셔도 돼요 떨려가지고 그러면 떨리면 좀 힘이 들어가가지고 그건 저도 왔어요 진짜 맞아요,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, 진짜 맞아요 언제부터 어떻게 나왔나요? 어, 아까다가 2017년부터 직관을 했고 네 데뷔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왔는데 이렇게 기아탈고들 응원하러 오랜만에 왔는데 지금 대본이 11번인데 네 11번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? 아, 제 생일이 1월 11일인데 그래서 제가 뭔가 안정감 있어서 많이 좋아하고 티구를 하실 텐데 네 티구를 하기 전에 약간 좀 기분이 어떤지 어, 너무 떨리고요 저도 팬분들과 관중들 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막상 떨려가지고 잘 던지실 텐데 헬스기 칠까봐 안 보는데 걱정하시는데 흐흐흐흐흐흐 어, 열심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, 이차연입니다 첫 시도를 대학 사연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날도 좋은데 선수분들 좋은 관세님 마시고 파이팅하세요 안녕하세요, 사연과지원 파이팅! 이차연 씨 멋진 신비를 기댈시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